아 아 으 그러니까 새해 돈 많이 받고 싶다 진짜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 너무 날먹이는가 호잇 오 야야 텐스 좋았고 여기 붉은 맵 좋지 않습니까? 어 뭐야? 왔는지 몰랐는데 호잇 굴고 얀 으어 다행이다 오예 또 앉았다 이거 왠지 기가스라 맞을 것 같은데 아 안되네 어렵다 저거 굴고 얀 퇴레기 오케잇 잘 잡았다 근데 그럴 수 있죠? 본인 죽게 나오면 재밌잖아 상대방이랑 가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싶기도 하고 이게 왜 나 이게 양잡 한번 노려봤는데 아무것도 안 썼네 오잇 나이스 으으 우에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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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꼬얔 벙발받딤 깨라체 뒤로 빠질것 안 됐어 우왁이 뭐에요 우왁이 뭐에요 자산다 자산다 아 원통 짱짱 세네 어휴 행치 쓴 맞다 이거 앉아버리네 속지랄라 했는데 위험했다 으 나 병승 으에에에 데미지 싫어요 아 하울링 할때는 하단 때려야돼 하단 하단을 때려야 하단도 하울링 짧게 쓰면 맞거든요 조심해야돼 외들그리 죄송합니다 아 다운되어 있었는데 제도받았네 발차기로 이직할거같은데 역시 아 맞았는데 조쿠이어 나어라 메 무 어 우와 저기 사네 진짜 레이한테는 파크 쓰면 안돼요 자 용성 다 맞아가지고 아니 용성이 스티븐 주먹보다 100배로 느려보이는데 그게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야 이렇게 돼? 오예 응워라 가슬거에요 키워 아 죄송하죄죄죄죄죄죄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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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와, 1타 맞는 거 보고 때렸나? 지렵다, 행치다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쉿, 잠롤던 비어 뭐야 기술이 씹혔어, 내가 쓴 게 용판 많은 느낌이 드는데, 강제해지구나 아, 쉿 우와, 다 맞... 바닥댐? 지리너 설마? 설마, 아사카? 오잇? 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왜? 아, 머리가 앞에 있었는데 왜 안 맞냐고 오, 레츠 기릿 레츠 기릿 아, 좋구예 레츠 기릿 아, 박벙승 아,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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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호박 오오오옥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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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이어 나이스 시즌쓸이 진짜 어려운데 기가스 근데 시즌4는 또 기가스가 버프인데 와 같이 맞네 오케이 백초 좋구요 해라기 해라기 안쓸게 와 센스 지린다 나이스 기본 쓰면 원투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쓸까 그랬나 와 잘 때렸는데 오 피하네 피하고싶다 이거 오 오 별강에 딱 되주노 나이스 돌아가게 Jap 세 운동 많이 받으세요 오 좋고 예 아 저거 뭐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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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엉 아 저거 뭐야 옷이 쓸 줄 알았는데 오오 오가 렇체 오잇 여ā롸케 아 죄송합니다 어! 호오잇! 호오잇! 여기 엎드려서 덜 받겠네요 여기요 에이 안사요 답상임수고 어으 어으 아아 죽나쓰노 보통 이거 원칩쓰던데 그리고 오이야이 걸려라 오잉! 맞을줄 몰랐어 어디가 너니는 아니 심혈 야 너 어디가? 오! 설마 아아 이게 뭐지 어떻게 될까요 아아 좋았다 와 나는 저기 공중판적 아닌줄 알고 내가 지는줄 알았다 졸라 위험했네 호오 땡큐 아 당연히 방금 보고 오는 길이였죠 히읗 그래서 무슨 내용이였죠 아니야 보지도 않고 아니 회도시 영상이니까 해보는거겠죠 형님 어 천원 룰렛 천원 후원 더 감사합니다 풍신 이런 풍신 이런 풍신 좁된다 좁된다 호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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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후딜이 몇이죠 저거? 후딜이 몇이죠 저거? 오케이 후딜이 몇이죠 저거? 아이고 갈 날개 룰렛 감사합니다 와 눈 짱짱 빠르네 나이스 기원 아 죄송합니다 몬트로 한줄 알았네 오예 공중에서 나중에 다 들어가죠 한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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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욕심부려구나 아 너무 아프다 바로 레이즈다 잡기? 아 보통 저에서 잡기 안쓰나? 어 뭐야 어 겟노 최대한 멀리 보내고 웨이브가 안타졌지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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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고 아 죄송해요 아씨 벽방된다 아 아씨 나 레드 쓸줄 알고 레드를 안쓰시네 어 야야야야 너무 아프다 어 지린다 때리고 펑발 스틴 으어 와 투어 나오고 완전지 너 스티브세요? 아니 스티브세요? 어 아 왜 높아 위로고 조금만 기다려줬어요 여러분 3위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 안 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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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너무 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와 뭐 이렇게 철퍽 철퍽 이런 느낌은 아니라 퍽퍽 이런 느낌이에요 파도가 개무서웠는데 진짜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울지 감이 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저 어릴 때 일본이 조금씩 조금씩 침수하고 있어가지고 뭐 뭐랬더라 이제 뭐 20년 뒤에는 뭐 땅이 가라앉을 것이다 뭐 그런 찌라시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개구를 한 것 같아 그거 내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어 아 데미지 실화야? 어떡하지 오예 나이스 아 나만 들은거 아니죠 그거 예 20년동안 30센치 짬겼다고요? 30센치 짬기면은 간척하면 되겠구만 그냥 간척해서 30센치 심으면 되겠구만 아니 우리집 앞에도 그 연못 좀 담그고 간척하던데 땅으로 만들고 아니 그 정도면 잠겼다고 해야되나 간척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네 오예 동시맞기 호잇 호잇 차 rôle 오 세держ 어 오 오 오 Li 나이스 야 야야야 이 칼이 기원처 못한다며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그 극비정보를 들켰네 오 럭키? 아이씨 내가 왔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오예? 왜 맞지? 앉아주세요 7월 와 내 집 한 방을 하울링으로 막으면 기화가 들어가네 이야 짱짱 무섭노 한 번 대보자 보통 저렇게 막고 치우는건데 신기하네 오 나이스 사이에 잘 끼워넣고 오늘 일본 직원들한테 돈테이라는 매장이 있거든요 스키야키 잘하는 매장인데 거기서 제가 스키야키 처음 먹어봤어요 일본에서 계란 풀어서 고기랑 한번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니까 일본사람 천재인줄 알았다고 갑자기 옆에서 듣더니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뜬금없이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아 소데스까 자 난 맞춰졌는데 졸라 웃겼는데 아 소데스까 뭐야 그 적당히 그냥 감정없는 그런 태도는 이러길래 졸라 웃겼는데 아 소데스까 박 오예 타이밍 지랄구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뭐야 그 테키토우나 한노누 이러거든요 그니까 테키토우나 그게 그거에요 뭐야 그 적당히 그 뭐랄까 아 뭐라 설명해야지 한국말로 뭐라 해야될까 일본어 고수님들 없으니까 여기에 뭐라 해야되지 뭐야 그 그니까 감정없는 그 대답은 뭐 그런 느낌 으어어어 오케이 저거 보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위험해 찍어버려 원 원 투 오잉 어이 지성 풀려버려 지성 감정없다기보다는 대답할 때 뭐랄까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귀찮으면 아 초스타 너무 아픈데 대답 우와 누워 있음 맞아 몰랐네 에 야 이거 들케야 이 아까부터 계속 맞고 들케야 이가스 파리 들여서 되는건가 아 아 아 원 원 두 번할 줄 아 아 제발 히히히히히히힉 허억 호잇 오예 아유이색 하이골 안돼 아아 아이씨 보고 막아 와아 지렸다 아 그래요? 플레이는 가드팩 때문에 안되는거에요 근데 아 저 굴보면은 보고 앉는거 연습했는데 힐전되니까 긴장했나 와이나보 아아 좋았는데 저풍 저풍이었는데 오잇 오예 좋아야 이라 신에 계시다 이거 이거보다 저렇치 자, 써도 되나? 되메길 이렇게 좋아요 대구 패턴 만든 사람 천재인 거 같다 크동형님이지 화이킥 에잇 주오또 야바이카봇 망했다, 죽나? 와 저게 음 횡을 잡는구나 에스 깨깨우지 헤헤 하면 안되는건 모르셨음 아주 심판자들 납치였음 어땠다 어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아 여러분들때문에 자꾸 맞잖아 아 여러분들때문에 자꾸 맞잖아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얘기해보자 1 2 안고 아 아 오 야 초폭 썼데 다행이다 익살렐나서 살았다 익살렐나서 살수도 있구나 아 미친 스팀 어 어 화이킥 어 기원 어 그리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뒤로 빠질것 같았어 이은 브이로그 오늘 찍었어요 좀 나오려면 좀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안길것 같았고 이은 아 알았네 오 손 풀릴 뻔했다 존댐 스팀 응 어 어 아야 아 왜앉아 자꾸 아 이거 원점 안쓰시네 코인 아이고 지리너 와 톡 톡 톡 톡 톡 아씨 이거 안섰는데 아 존댐 띱 아이씨 움직이버렸다 좋아서리 별광대면 좋겠다 아 뭐야 이거 아이씨 근데 브이로그 생각보다 조금 봐주시더라구요 요즘 이제 천명 정도 봐주시던데 와 이렇게 많나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브이로그로 대리만족 좀 해주세요 오예 기몬티 아이씨 개위험하다 이건 아이씨 굴복앉으라고 못댓다리 오 호잇 어 야 내두면 못간다 이거 호잇 나이스 오케이 굿 컬러 감사합니다 기원 아 내가 기원 쓰면 꼭 원투 맞더라 불변의 법칙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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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쇼 좋았다 좋았다 뒤굴러 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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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 오예이 피 한 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뭐야 간다 가 퇴레기 턱Top 아이씨 제가 여기서 바지를 내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 개굿 이거 가나? 잠깐만 맞아봐라 어이구 안되네 이게 생각보다 안된다 아아 죄송합니다 에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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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사라 들어와요 나이스 자기가 쓰는 기억이 어려워우니까 그냥 1개 합시다 에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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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Ч kiw 아~~정말 아 야! 사자있어! 오케이 깔 뻔했네 두 번째 오우 쒸 한풍 썼는데 안나왔다 다행이다 오예! 아 대킹 너무 약한데? 죽어? 아 풀었는데? 허허이 아 조 땜띠 나이스 오케이 가만히 있었다 원조치까지 했으니까 나랑 아 죄송해요 흐름 탈만하면 바로 카팅 때리시네 아휴 근데 저게 안지를 수가 없는게 심리가 또 걸린단 말이야 쓰고 안 쓰고 해서 오요요요요요 아야야야야야야야 이걸 참네 외나파하면 끌파한다 외나파하면 끌파한다 외나파하면 끌파한다 오우 흑살인데 다행이다 와 운 좋았다 기원? 원투 공식 룰인가 이거 나이스 나이스 어? 아이고 아이고 샤인님 제목 많이 받으세요 와 저기 누워있으면 또 확정이네 와 지린다 와 떼왔네 아아 아이고 오오오 아이고 아파요 아아 제발 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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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밧칠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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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이스 ichte 나이스 와이언 박아 뭘 박아 안 박아 나이스 잘 참았다 나이스 깡둥매직범 빰빰빰빰 깡둥매직범 깡둥매직범 아 쉣 야 딜키 쩐다 오 조와이어 가자 와 이걸 참네 깝 깝 나이스! 한 번 잘 기억하겠다. 사자스틴? 갚겠을걸? 그렇지. 알지 이제. 풍신! 어? 와아! 쩔었다! 개쩔었다 상당히 쩔었다. 아 죄송해요. 아아 잘했다. 이건 상당히 잘했다. 네 상단에 비해 줘요. 아까 원투피 하더라고. 와아! 피해지나? 오케이. 안 들어갈까? 아 찢었다.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뭐야. 아 이렇게 되네. 으! 으! 와 이걸 안좋아? 어이씨! 나이스! 소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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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아 이런 씨이멜일걸! 으! 꺼꺼꺼꺼꺼꺼! 나이, 끝내야 돼.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